음 조작법도 몰라서 아 이거 존나 갑독띠 오지던데 갚독띠가 아니라 스릴 오지던데 쫄린다 쓰으... 작은건 기분턷? 소리를 조금 더 키울게요 여자가 한 명 서있네 주인공 주인공이네요 아주 귀엽사요 키가 뭐지 점프 안기 불 붙이기 야 그래픽 존나 좋다 최대로 해서 그런가 어 쉬프트 뛰기도 있구나 존나 귀엽다 캐릭터 어 뭐야 가만있으면 되는구나 야 왜 혼자 넘어져 야 이거 어떻게 해 어느 쪽까지 다 눌러야 되나 좀 그래픽이 좋아서 괜찮은 느낌 좀 림보 같은 느낌 인사이드 아 분위기 존나 무섭다 아 어 안 열리는 거네 문 열리나 뭐있네? 뭐야 이거? 야! 어 씨발 놓쳤다 어딨어? 어떡해? 잠자도 깨네 뭐야 이거? 어 저 방금 저 문 밖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사람이 죽어 있네요? 편지가 있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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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가 필요하겠네 어 이제가 필요하겠네 나이스 게임 쉽다 뭐야 찔뻑거려 짜증나게 짜증나게 흠 흠 흠 흠 뭐하자고 거머리 같은게 있네 야이 씨 잘 꺼져이 씨 저 거머리들 나한테 오는거 아니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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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야이 씨 떨어질 뻔했다 못자 짜이 짜이 올라가 올라가야 되나? 어 뜯어지네 흠 이딴거 좀이야 뭐 간단하죠? 아 오씨 깜짝이야 아 지랄 이런거 싫어해 찔뻑게 또 개같은 게임 개같은 게임은 아니데 너무, 너무. 조작법도 안 가르쳐주고 말이야, 이씨. 게임이야. 오, 이씨. 뭐가, 이씨. 미친새끼들. 야, 이씨. 좋았어. 길 찾는거 하나 잘해가지고, 오, 이씨. 깜짝이야, 이씨. 떨어질거 같은데? 천천히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렇게 얼굴 못보나? 얼굴이 안보이네. 남자야, 여자야, 이거. 못들어가는구만. 딱봐도. 뭐하는거야, 이거. 바퀸가? 뭐야, 이렇게 돌리면 안되지. 위로 올려놔야지. 여기서 뛴다. 좋았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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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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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죽었어? 아우, 이씨. 오, 이 세이브 괜찮네. 게임. 매너가 있어.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다다다... 죽었어?! 아이씨 어우 세이브 괜찮네 게임 매너가 있습 야이 진짜 돌리는거 같다 유지하면 달... 아이씨발 유지하면 달리기 유지하면 달리기... 아아... 유지하면 달리기... 개쩔었다, 인정. 아씨, 깜짝이야. 거인나라에 갇힌... 애들같아. 어휴, 씨. 개 커. 뭐야, 저거? 얘네가 작은 거야, 우... 쟤네가 큰 거야. 아, 신기하다, 화면. 게임이. 어, 놀래라, 씨. 저거 왜이래. 아, 씨. 무섭게, 씨. 좀 줄일까? 쫄리는데? 어, 얘 세이브구나? 저 불... 할 때마다 저거... 오른쪽 아래에 눈동자가 나오네? 어, 쥐다. 개새끼야. 어? 대파쿠냐, 저거? 어, 존나 오랜만이다. 흠흠흠흠흠. 저 전기는 딱 봐도... 이거를 해야지... 들어갈 수 있죠. 그렇지. 그렇지. 이거를 이렇게 놔야 돼. 딱 봐도. 우리 치약 아동들이 봐도 이거는... 정확히 알 수 있지. 이렇게 하고, 존나 달리는 거야. 타이머 택이네. 똑딱똑딱 거리는 거니까. 긴 이유가 있어. 저기까지 들어가는 거야. 어, 들어가! 맞네, 여기까지. 왜 이쪽만 불이 안 나오냐? 이쪽 아니야? 아, 이 게임 존나 스릴 있다던데. 아, 나 스릴 있는 거 존나 못하는데.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아, 저게 걸리면 존댔는구나. CCTV구나. 야아잇! 짜아아아아아. 세이브. 이럴 때 존나 귀엽다, 근데. 흠흠흠흠흠. 존나 장식하고 싶다. 뭐야, 여기 길 없는데? 저기 따개비가 있네.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아아. 사다리? 사다리? 여기 위로 올라가는구나. 대한IR 데서리 뭐아이씨? 뼈 나는 혁 나 그거 같애, 캐릭터들이 어, 쫄린다, 씨발 쫓아올까봐 조은아 라바 같잖아 방금 그 캐릭터, 그 라바에 나오는 남자 같잖아 가끔 인간 나오잖아 라바에 그림체가 그렇다는거지, 개새끼야 근데 이 게임 ㅈㄴ 쉬운데 뭐 왜이래 급동이네, ㅈㄷ됐네 뭔 것도 없는데 급동이 아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거구나 저기 음식있네 아저씨 밥 주세요 어 야 맛있겠다 갑 갑 여기 작은 인간이 있네 여기 작은 인간이 있네 이게 정상적인 크기고, 쟤네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크기인가 보다 내가 볼 때는 아닌가? 지금 이 오비브네가 정상적인 크기고 나머지가 거의는 아닐까 아 뭐야 왜이렇게 음침해 씨발 게임하기 싫어 아 싫어, 부금 이상해 난 게임에서 부금을 제일 중요시하는데 부금이 너무 무섭네 좋댔다 딱 봐도 여기 이렇게 가서 이거 어떻게 가는거야? 여기도 사다리 있나? 사다리 있고 오 씨발 깜짝이야 그렇지 세이브 한 번 해주고 세이브 한 번 해주고 소리가 너무 큰가? 아 나 놀라는 거 존나 싫어하는데 뭐야 이거 안 열려? 여기서 어떻게 해? 씨발 아아아아아아아아 어 다시 올라가야 돼? 아 뭐야 여기서부터야? 아이씨 부금 듣기 싫은데 안나오네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거 저 불 켜고 이거 넘어가서 뭐하는거야 이거 아씨 머리 존나 나빠가지고 퀴즈같은거 못하는데 퍼즐같은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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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가 중요하구만 야앗 좋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뭐 쩌라고 이씨 X됐다 내 내 대가리로는 절대 이거 풀 수 없어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아 얻어가면 좋아 어쨌든 넘어간다 ㅇ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흠 흠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흡 암이 제발 안구 psycho 흠 전혀 하나도 모르겠는데 나는 장난하나 힌트라도 주던가 어떻게 게임을 이걸로 하는건가? 이걸 옮겨야돼? 아닌거 같은데 이거 그냥 데코 아닌가? 올라가서 뭐 해야돼? 이 선을 한번 따라가볼까? 선이 어딨냐? 선이 어딨어? 아 왜 오겠다 올라가요 선이 이렇게 연결돼서 설마 그냥 이대로 위로 더 올라가는건가? 아닌데 그건 전혀 아닌데 어떡하지 야 너 이거 방법좀 찾아봐 아이씨 어쩌라고 이씨 내 머리를 쓰게 하다니 쇼아 뭐야?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 쟤가 죽어보었네 또 올라가자 하나 둘 하나 둘 뭐야? 뭘 내려야돼? 에이 씨발 안되는데 이거 못다야되나? 이걸로 여기 세게 박는것 같은데 내 생각에 아 이거 내려가라고 있는건가 설마 내가 자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거야 une 아 이거 anche 아 아 아 아 아 아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 말이 돼? 왜 이렇지? 골치가 푸네, 좀 더 이쪽으로 끌어 댕겨야겠다. 이거 웬만한 사람들은 못풀겠는데? 장난 하나도 안 치고. 아 씨, 죽는 줄 알았잖아, 갑자기. 아 씨, 못 올라가. 더, 더 붙여야 돼. 아, 자동으로 점점 옆으로 가나요? 일로와. 일로와. 달려. 맞네, 아아씨 똑똑해, 씨 왜이렇게 똑똑한거야? 아 근데 너무 느리게 설정해놨네 좀 더 빠르게 할까 아 이제 못 넘을 것 같은데 이거 되냐? 아 맞다 이걸 올라갈 수 있지 자꾸 까먹네 얍 좋았어 마무리 두부 꺄 으으으으. 뽀꺼. 이야 못하냐 아 왜 자꾸 집어넣어? 여기 조작감이 좀 그렇다 아이씨 좋댔다 여기로 가는 거겠죠? 아니 이걸 잡아야 돼 이걸 잡아야지 어디서 부터냐 쪼같은 게임 세이브 좋네 게임 게임 정들겠다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걸로 같은데 아 맞네 아 졸라 똑똑해 미쳤어 딱 봐도 감이 와버렸거든 좋았어 감이 와버렸어 아 싫어 아휴 야 근데 이거 어렵다 머리 써야 되네 게임이 그런 거면 싫은데 아쉬워 뭐야 또 있네 아 뭐야 야 야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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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잉 돌이댓바이안 빛을 살짝만 째도 저렇게 못 움직이네 존나 바닥 붙여야겠다 아쉬워 눈동자 저거 안 비치는 곳으로 흠흠흠흠흠흥 저 올라타고 있어야 되겠다 아우 이씨 여기서 죽은 사람은 내가 최초지 않나 어 뭐야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세이브 좋네 정가는 게임이야 정말로 가자고 가자 파킹맨 됐어 합격 아 어두워 안녕 왜 도망갈까 가보지 이 게임이 좀 치유 공 애들이 쫓아오지 않고 치유적으로 갔으면 진짜 지금도 히트했지만 더 히트했을텐데 좀 치유적인 게임이었으면 게임도 재밌는데 할만한데 치유적인 그런 느낌이었으면 정말 재밌었을텐데 느낌이 공포게임 느낌이라 아 안되네 어떻게 가야돼 아이씨 이 불 때문에 안보여 아무것도 이것도 안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아이씨 뭔데 왜 안열리니 뭐 왜 안열려? 뭔데? 뭐가 필요한가? 뭐가 필요한가? 아아 씨앗놈새기들 날 놀래는구만 난 여기 또 퍼즐 있는줄 알았는데 퍼즐 맞네 빠가야루 난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고 빠가야루 뭐야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어 안녕 에이 어디가 이 버튼 누르는거 같은데 왜 안눌러 뭘 해야돼 바르는것도 아니고 아 미는거구나 혹시 깜짝이야 씨 아까 내가 있던 그 방이네 여기 눈 안보이는 난쟁이가 한명 있었지 팔 긴 놈 흠흠 뭐 어쩌라고 그만 보고싶어 아 그만 볼 수 있구나 흐으으으으으 이 방의 의미를 모르겠어 어떡하지? 저 버튼 누르면 애들이 나오는데 계속 보고 있어야되나? 설마? 으윽! 흐흠! 여기서 모르겠어. 한번 나가보자. 아까 위층도 있었던것같으니까, 하.. 위층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뇨.. 어.. 씨발 흐흐흐흫 좋아요 아 뭐야 아 처음부터 다시 깨야 돼 일단 의자를 놓고 위층으로 올라가면 되겠지요?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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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씨 가자 흐흐흫 위로 올라가서 어 씨 띄면 안 돼 위험해 더 위가 있네? 흐흫 화면이 너무 흐려 여기 조금만 더 흐흐흫 흐흫 아니 씨 도망치는 게 무서워야 되는데 흐흐흫 계단에서 옆으로 떨어질까봐 겁나 게임 여기 느낌 안 좋은데 아 너희 링도 안 봐 흐흐흫 흐흫 잘해 흐흫 오케 됐고 그 다음에 미문이 뭘까 열쇠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무엇인가 바로 뭔소리야 뭔소리야 괴물 오는거 아니지 이거 어 열쇠 여깄다 열쇠를 가지러 가자 쉽네 여기로 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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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일단 던져 어 가자 저 아래층 의미가 없었구나 그러면 아까 그 사진본데 솔직히 의미가 없긴 했어 뭐하는건가 아 쉽기도 하고 아주 시끄럽게 타는데 걸릴 것 같은데 아 아 또 배고파? 음 아 이 게임 무섭다 생각보다 긴장감이 있어 게임 이 분위기랑 브금이 압도를 해 나를 솔직히 말하자면 아울라우스터 1,2보다 조금 소름이 있겠죠 소름이 있겠죠 소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퍼스트 1이랑 DLC랑 해봤는데 흠 그거는 깝툭튀인데 거의 대부분 이건 존나 브금이 압도를 안해 씨 쫄리게 설마 이 고기 먹어야돼? 아 센 고기인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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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흠 흠 흠 나 잡혔어 흠 흠 흠 흠 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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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내가 그래픽이 엄청 높은 아웃라스트 같은 거는 막 진짜 좀 실사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 근데 이런 거는 좀 애니 같잖아 마라 같잖아 애들 마라 이런 걸 좀 내가 좀 그거 해 다른 건 다 야 야 야 야 야 야 이 새끼 왔어 애들 풀어줘야지 일단 쓰고 게임 그다지 안 길 것 같은데 게임이 이게 평이 좋긴 했는데 플레이 타임이 다들 짧더라고 뭐지 나를 찬양해라 바로 이거야 길을 보는 안목이 뛰어나거든 나는 딱 보면 이게 길이다 알 수 있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쟤 눈이 안 보이는구나 저거 뭐야 뭐야 천 그냥 대기만 했는데 감아줬어 저거 저거 감아가지고 뭐하냐 감아가지고 걸어서 보내는구나 나도 저렇게 될 거야 야 야 저새끼 소리 듣는구나 야 천을 밟고 걸어야 되는구나 이거 내가 똑똑해서 다행이지 이거 저새끼야 다시 작업할때 다시 아 위로 올라가야겠다 이 위에 천있네 뭐야 작업이나 계속하지 미친놈이 와 씨발 쫄려라 흐흐흐흐흐 재밌다 스릴감이 있어 콜 associiset 올려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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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좆제 jakim 하아 씨발... 쫄려 흐흐흐앟 쫄려라 씨 개쫄랐다 방금 어흐ř 압도를 하네. 캐릭터는 라바 캐릭터거든? 아, 깜짝이야, 씨. 캐릭터는 라바 캐릭터인데 부금이 압도를 해버리네, 나는. 부금 선정 진짜 잘했다. 부금이 이 게임을 살렸네. 뭐야, 아, 씨. 여기 또 뭐 나오겠네. 뭐 어쩌라고? 뭐, 여기 들어가면 빠져 죽은 거 아니야? 저기로 가야 되나? 하아! 못했네? 아, 뭐 쫓아온다, 씨. 이럴줄 알았어. 여기까지 뛰어야겠구나. 으으어어! 야, 씨, 나 올라가! 그렇지. 어디냐 그 다음은? 저기까지야? 저거 어떻게 하냐? 어우, 존나 쩔린다 이거 바로 뒤까지 붙어버리네 야이씨 갈려! 우와! 쫙! 우왁! 쫙! 우왁! 쫙! 우왁! 됐어 아 이거 존나 무섭다 분위기가 왜 이래 문 닫혔어 가자 가자 오 씨발 놀래라 이씨 개새끼야 도망가 아우씨 왜이렇게 빨라 쟤 진짜 안보이는거 맞아? 오 씨발 여기꺼야 아우씨 왜이렇게 뒤적뒤적거려 아 여기 숨으면 안되나? 아 일로온다 X됐다 오우 저 따개비가 나 살렸다 나이스 어떻게 해야돼 이걸 옮겨야되는거 아닌가? 뭐지? 오 씨발 아 이러는거 맞나? 좀 길이 없으니까 아 아 나 존났다 어 여깄다 야 저거 인형갖고하자 인형으로 놀려야겠다 이 개새끼 가자 가자 일로와 여깃지롱 여깃지롱 여기거 자 제가 봤을땐 이쪽 사다리로 올라가는 것 같애 아이씨 뭐야 올라가기도 전에 그러면 어떡해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그러면 이 사다리 타는 소리도 들어 카펠트가 있구나 아잇뚱 우와이씨 카펠트 있는데 어떻게 알았어 쟤 진짜 안보는거 맞아? 이렇게сы 모르겟 진짜 시빔 모라들 출발 우어엉 우스 Viking 어?? 흐헣 으흐흐흐흑 어으 아 놀래라 씨 뭐야 쟤 왜 언제 저기 왔어? 하나같이 다 능력자네 딱 봐도 절로 가야되는걸? 빨리 가자 씨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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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나 뛰어야될거같아 왠지 쟤나 뛰어야될거같아 왠지 쟤나 뛰어야될거같아 왠지 이걸로 저걸을 맞추는거구나 쟤나 뛰어야될거같아 왠지 으은아 개쫄리요 씨 무서워 무서없든 말이에요 ㅜㅜㅜㅜㅜ ㅇㅜㅜㅜㅜㅜㅜ ㅜㅜㅜㅜㅜ ㅜㅜㅜㅜㅜ 으흠 들어왔어 괜찮네? 아 씨를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번에 넘어가지구 야..근데 씨..너무.. 야..이.. 분위기 있다.. 게임 좋네.. 왜 쭈그리고 있어? 존나..그래서 근데 존나 귀엽다.. 이렇게 뛰어야지.. 뛰어서 올라가.. 아..제발.. 언제까지 나와? 돌겠네 진짜.. 버튼 찾아서 돌려야 되는구만 눈 안 보이니까..불도 안 보이겠지? 와아! 넥! 으으으응! 거 아무도 없어요. 거 아무도 없어요! Г어 아무도 없어요! 헉! 아무도 없어억! 아무도 없어어! 아무도 없어어! 아무도 없어어!! 아무도 없어어! 시! 하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시 흰쑫핫 rely 저 시민이가 참 잽싸야 잽싸구만 음 개쌔기 얼굴을 뒤적뒤적거려 얘 아까부터 왜 나 쫓아다니냐 아 ㅅ댔다 다 한 번 빼 아 ㅅㅅ 아 ㅅㅅ 아 ㅅㅅ 아 ㅅㅅ 아 ㅅㅅ 근데 저 반대쪽에 떨궜는데 왜 저 반대쪽으로 안가냐 이 새끼 다 보고있네 개놈새끼 대걸 아주 좋은 생각이다 야 개새끼야 야 이씨 빨리 놈아 야 이 미친새끼야 뭐한거 진짜 좀 아플까 야 어떻게 알아 이씨 미친거 아냐 야 호리병 야 호리병 대걸이 맞으라 이 새끼야 저거 벌써 사람이었으면 죽었어 저거 대걸이 손상됐어 저거 웬만한 사람들이 아냐 쟤 야 이 새끼야 깡군대고 있어 야 내 뱀기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뱀기 나 야 이 새끼야 이거 좋던데? 문 열어 쟤가 문 열기 한 다음에 가는 거 아냐? 일단 물건을 들고 가야 돼서 사다리 같은 건 절대 아니고 이거 밀리지도 않네? 그냥 이걸 밀어야 되는 건가? 이걸 들고 가야 돼서 이거 사다리를 타는 건 아닐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이 TV 버튼이 있네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이거를 일단 배치해 놓자 이걸 문 옆에 바싹 붙이는 거야 올라가지 말고 밀라고 이 새끼야 일단 이걸 그러면 여기다가 살짝 올려 던져 아 던져 던지질 못하네 이거는 일단은 이거를 아 이거를 이 정도에다가 두고 TV 버튼 병 걸렸어? 왜 이래 칠 에 이거 눌렀 이씨 앙 아까 좀나 던져가지고 땅 더러워진거 난 좀비됐어 잇! 와씨 좀나 잘했다 뭐야 이거 끌어야 되는거야 저거 끝까지 갖고 와야 되는거 레이디오렴 이게 화면에 기운다 와씨 이거 뭐야 아니 이런게 어디있어 아씨 뭐 이러냐 스트레스맛네 적당해야지 적당해야지 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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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밀짱할게 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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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좀 이따 파크라이 프라이머를 할까 폴하고 폴을 할까 걱정되네 롤? 왜 개소리해 롤? 맨날 하는 롤 뭐가 재밌다고 아씨 또 떨어졌다 오늘 여기까지 하자 인정? GTA5도 괜찮지 당장 깔아 꼭 당장 깔아 GTA5도 괜찮다 라고 볼 수 있지 도와주 이따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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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ett 롤 Leo 롤 찧가 이 롤 코 됩니다 호 이렇게 한 다음은 달리지 말고 불 켠 다음 천천히 불 탁탁탁탁 뛰는거 존나 귀엽다 이 인형이 있다면 나 사겠어 아 못떠어 나올거 같은데 필이 안좋은데 필이 안좋아 진짜 필이 안좋아 아 이럴줄 알았어 아아 필 존나 안좋더라 하아 왜 이렇게 더듬어 저 새끼 더듬는 실력이 형 예사롭지 않은데 한두 번 더듬어 본게 아니야 저거 지나가야되는걸 아 여기 느낌 안좋은데 좋다ki 내려가면 뒷문에서 아 이거 이 씨바 슬라이딩 했어야 되는데 미쳤다 야이 ㅈㄴ 까비까비 슬라이딩을 했어야 되는데 슬라이딩 못했다 슬라이딩 펄 긴거봐 미친 찌끄라 팔짜려라 팔짜려 아우, 아우, 팔짜렸네 팔짜려나 팔짜려 야, 뭐 어쩌라는 거야 저 손 잡고 피해서 돌아온다 해야 돼 저 언제 부서져 뭔가 땀 길이 있나? 없는데 팔짜려나 팔짜려 팔짜렸네 어떻게 되는데 하나서 모르겠네 아씨, 어떻게 해, 이거? 저 가운데 가가지고 저거를 뭐 어떻게 하는 건가? 맛있어, 이거 맞네. 나이스, 안 떴고요. 나이스, 나이스. 좋아. 첫 번째 보스 같다, 저게. 내가 보기엔. 저 녀석이 손을 잘랐으니? 쟤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쟤는 이제 안 나올 거야. 그래, 그래, 그래. 자, 여기서. 여기서. 자, 여기서 마치자.